네, 여보세요? 난데, 시간 괜찮으면 잠깐 나와봐요. 네. 왜 안 오시지? 어머, 아저씨. 되게 멋있네요. 그래요? 그럼 한번 타봐요. 어디 가시게요? 아니, 아니. 그쪽 말고 이쪽으로. 우와, 아저씨 덕분에 이런 근사한 차 운전석에도 앉아보네요. 내가 어제 그랬죠? 선물 준비한 거 있다고. 어제 엄마한테 청혼하신 거 진짜 깜짝 선물이었어요. 그건 내가 세영 씨한테 받은 선물이고. 이게 내가 말했던 선물이에요. 네? 마음은 감사하지만, 저한텐 너무 과분해요. 아, 과분하다니. 난 세영 씨한테 뭐든 다 해주고 싶은데. 그래도 이렇게 큰 걸 받을 수는 없어요. 자, 그러지 말고 얼른 달려봐요. 얼른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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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날아다 오빠, 거기 어딘지 알겠지? 급한 일이 뭔데? 알았다 지금 간다 정효야! 무슨 일입니까? 세윤이는요? 오빠! 같이 치킨 먹자고 불렀어. 인마, 급한 일이라서 난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잖아. 치킨 식으면 맛없는 게 큰일이지. 시간 맞춰서 잘 왔네? 아휴... 좋겠다. 자, 저쪽에 가서 앉자. 네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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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웠어, 이거. 날짜 방송 한재성은 물러나라. BCK 방송국은 즉각 사과하라. 물러나라, 사과하라. 심없는 서민기업 다 눌렀다. 김찌꿈장 호수목소래, 물러나라. 다 눌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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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러나라. 한 피디, 지금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. 우린 한 피디만 믿고 내보낸 건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? 정확하게 알아보고 방송한 거 맞아요? 방송한 내용 사실 그대로입니다. 못 믿으시겠으면 찍었던 자료 전부 공개하겠습니다. 어쨌든, 방송국이랑 한 피디를 상대로 고소가 들어오고 왜 저렇게 시위를 해야 되니? 방송국에도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. 또,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. 김치 공장에서 양념을 만들 때 색소 섞은 고춧가루를 사용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한재성 피디가 고발 방송을